여러분들 응궁항을 아십니까? 옛날에 여기가 응궁항입니다. 지금이야 강변대로 길이 나가지고 다리 밑으로 묻혔는데 여기가 옛날에 응궁항 여기에서 배를 타고 꼬치레기를 많이 잡았죠. 여기는 응궁항이 다 일어났죠. 여기가 나의 배로 타고 꼬치레기를 많이 잡았죠. 여기가 나의 배로 타고 꼬치레기를 많이 잡았죠. 자 배들이 다리 밑에 정박달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은궁항이라. 여기가 은궁항이라. 여기가 은궁항이라. 여기가 은궁항이라. 연궁항에 승용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그것도 힘드네. 자 이거 개우멍으로 갔다 왔습니다. 수강교구요. 먼저 저 은궁어청대는 절로 가야 되거든. 저희도 반대편이니까 횡단보도가 여기 없어. 저희가 학장일교 밑에 대절이 생방되어 있습니다. 은궁항이라는거죠. 저 롯데마트도 있고 수강산이죠. 여기가 옛날 은궁항. 지금도 은궁항이다. 자 다 대표로 가자. 자 은궁항으로 반갑습니다. 동농산문 서비스장. 자 뒤에 배경은 평양산입니다. 평양산.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